자 그러면 막내에게 받을 밥 한 끼 사주기? 어? 괜찮다. 우리 반의 막내가 누구야? 막내가 없지. 야 생일로 막내 정해야 되는 거야. 생일로 막내 정해야 되잖아. 유타다. 아 그러니까. 유타한테 밥 한 끼 사주기. 그래. 아 귀여워. 유타야 우리 쫄다 매점 같이 가자. 네. 어 가자. 그래 그래. 자 그럼 다음 한 거. 이거 한 번 쓸게요.